인스타그램 2위 4위 4위 5위로 그리고 시작! 풀었어요 아 우리 팀 한 명만 더 있으면 좋아 태용이 형이 저한테 커플 반지 맞추시고 했거든요? 그래서 제가 호스트도 안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인생은 인생은 호시 형 좀 어떻게 해주라 계속 뽀뽀한다 뽀뽀해 호시 형 좀 호시 형 좀 어떻게 해주라 호시 형 좀 뽀뽀한다 뽀뽀해 진짜? 진짜? 우리가 또 붙게 되었잖아 스테이가 맨날 항상 붙어있는 것만 보잖아 공교롭게도 또 붙었어 이 정도면 문명서를 하나 제기해봐도 되지 않을까? 1월 1일 디스패치에 우리 둘이 뜨지 않을까? 2월 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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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자주자주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몇 분 보고 계시나요? 2.8개 1.3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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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4천명 1.3천명 2.4천명 1.4천명 2.4천명 3.4천명 이제는 나의 남편이들 우리 가게야 아티스트가 게야 이건 제 말이야 발음에 유의해주세요 우리가 게야 계약. 계약의 결혼을 만들지 않습니다. 우리는 디아나의 친구들입니다. 여러분. 영어 말해. 내가 만나러 가고 싶어요. 미안해. 찬영이 미안해. 이 톤이 왜 이렇게 웃기죠? 퇴근이 멈췄어 sorry sorry 5분 슈프라이즈 와우 오우 와우 아니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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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딜 머리로 이렇게 누려둔거야 조용히 아 아 진짜 왜그래 아 저질래 나 여기서 못잇겠어 머리를 어딜 왜그래 내 몸이야 뭐야 아 뭐야 나의 차 아니 그게 내 몸이라고 배꼽 아 진짜 빽 하 긴 이쁘 아 저게 소 한 마리에요? 부위별로 만나봐요. 등심, 안심, 이렇게. 영롱한 자태를 보여주세요. 색깔봐, 몇 일본이에요? 이 정도면 5, 6분에서 충분히 주세요. 근데 그게 수빈이 형이랑 연준이 형이면요? 저 일본 가서 200만 원 나왔을 거예요. 저희 일본 가서 볼일 보고 홀찍 갔는데 200만 원 나왔어요. 점원이 나갈 때 저희 운동선수냐고 물어봤어요. 물론 아무래도 움직일 때 잘 만들어줘요. 어디서 찍을지 모르는 사람이 잘 됐어요. 우리 들이만큼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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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승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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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-J- Talk J-J- Keen Kno attainment J-J- T-I-N J-J- Kno train 더 정리로 같이 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고맙습니다.